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마음이 두렵거든요. 두려우세요? 아, 그래요? 도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이 뭐예요? 카카오요. 카카오. 이거 얼마에 갖고 계신 거예요? 59,500원이요. 오늘이요? 네. 아, 오늘. 30% 오늘 30% 들어가고 두려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주셨군요. 네,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그래요? 실적 잘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들 많던데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카카오? 지금 올라간 후에 따라가는 건가. 너무 늦었나? 네, 보고는 있었는데 54,500원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오늘 후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실적으로. 네, 그러면서 확 튀어오르니까 내가 이거 받고 싶었는데 못 잡아서 따라잡아 봤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했더니 딱 종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여태까지 보고 있다가 네, 안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카카오랑 네이버 비교하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과연 따라간 건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2주에 나오실 분한테 감사하시면 됩니다. 박수로 미사께 한번 진단 받아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카오를 지금 매수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도를 하시거나 매도에 관점을 좀 두셨는데 오히려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하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잘 들어간 흐름들이었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카카오가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어느 리스크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동안 또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좀 3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뭐 최악의 순간도 좀 맞이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 다시 한번 좀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게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동안 뭐 좀 쪼개기 상장이 아니냐 하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좀 받았던 정보이기도 했었고 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태무를 비롯해서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이제 이커머스 쪽에 지금 현재 좀 비상이 걸린 상태죠. 너무 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사회자분들도 혹시 뭐 태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애가 이제 그 레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품으로 사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다른 애아버지가 그랬어요. 태무 쪽에서 사보면 비슷한 거 좀 싸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생각보다 쓰기도 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알리에 신기하게 얼마나 드렴하던가요? 뭐 10분의 1 정도 가격 정도. 그 정도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바로 갔었죠 제가. 네. 엄청나게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커머스 쪽 이제 사장단들을 좀 모아서 최근에 또 회의를 좀 했습니다. 너무 이게 지금 이제 저렴하게 판매가 지금 온라인상에 좀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고 국가적으로 이 부분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내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난리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와 태무가 워낙 지금 인기가 좋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이제 제재를 가야 된다. 뭐 관세를 관세를 어떻게 뭐 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뭐 카카오가 지금 이제 실적 때문에 좀 올라오는 흐름들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정치적인 어떤 좀 좋은 시그널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라는 저는 또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오늘 좀 거래량도 형성이 잘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대 수급 움직임도 좋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늘 좀 급등을 하다 보니 뭐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개인 쪽에서 많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전 고점인 1월달 전 고점인 6만 원을 좀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도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좀 보시고 물론 저는 뭐 카카오도 좋고 네이버도 좀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카카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뭐 그리고 기업들 또한 지금 현재 뭐 계열사만 하더라도 이제 100개가 넘어가죠. 뭐 그중에서 지금 요즘 좀 핫한 부분들이 이제 웹툰 쪽이고 비코마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여가면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IP 사업도 이제 무난하게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뭐 그렇다면 카카오가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목표가를 단계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가 없다. 난 생각할 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7만 원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세요. 일단은 7만 원까지는 무조건 그냥 들고 가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호재도 나올 거고 악재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변동폭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7만 원까지의 무난한 상승을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님 목표가 좀 대략 좀 말씀드렸는데 만족이 좀 되셨습니까? 네. 마음이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오늘 잠을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꿈 꾸시겠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사놓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 편안히 잠을 자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꿀잠 주무세요. 네. 오늘 건강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하루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